7일 이후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게 되면서 투표일까지 깜깜이 선거가 이어지자 후보들마다 가짜 뉴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각 정당과 후보들은 지난 대선에 깜깜이 선거 기간 중 카카오톡과 SNS를 통해 가짜 여론조사가 대거 유포됐다며 가짜 뉴스 유통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 후보자들은 가짜 뉴스는 신속한 확인이 어렵고 단속할 수단마저 마땅치 않은 데다 막판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.